석진 씨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. 석진 씨가 아니고. 석진 씨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. 석진 씨가 아니고요. 지석이에요. 왜 그리라고 엄청 많아. 다 저한테. 이해해. 그럴 수도 있어, 언니. 석진, 지석. 여기 이런 데라고.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, 내가. 다 저한테. 지석, 석진 씨. 결국 지석진 씨라고요. 지석, 석진 합해서 지석진 씨래요. 제 이름은 김지석입니다. 우리 나라 오늘 어디가 가짜 거예요? 저는 이번이 가짜 같은데. 저도 그래요. 오빠가 아나운서 전문이잖아요. 제가 전문이 아니고. 제 아내가 아나운서였죠.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보는 안목이. 제 아내가, 나경은 씨가 아나운서였어요.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잖아요, 재석이 오빠. 그래서 오빠의 오늘 의견을 따라갈 거예요. 저는 사실 이 아이템들 자체가 제가 왜냐하면 런닝맨 때 소민이랑 춤을 췄었어요. 어디 가서. 봤어요, 봤어요. 춤을 췄었어요. 그래서 제가 나와서 혹시 이걸로 춤 배우면서 이건 100% 아니다. 그리고 족발집도 옛날에 나왔었잖아요, 한 번. 그래서 좀 많이 나대죠. 누가요? 석진이. 아니, 지석진이. 석진이. 아니, 지석진이. 석진이 아니라고요. 지석이가 그 정도로 여기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. 화가 많고, 미감하고, 예민하고. 조금 예민해. 이렇게 해서 너무 좋지. 우리 형, 슨탄데. 지석아 약을 먹어. 날씨에 집사한 것 같은 사람 beer. 날씨에 집사한 것 같은 사람이신가 있어요. 날씨에 온다. 날씨에 집사한 목소로